여름엔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필수수칙,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집중되는 물놀이 사고. 최근 5년간 여름철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1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은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햇빛으로 화상 등 피부질환 발병의 53%가 7, 8월에 집중됐고요. 교통사고, 특히 졸음운전 사고도 평균보다 많습니다. 또 진드기에 불리는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산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할 땐 긴 옷을 입고 물놀이를 할 땐 안전장비를 자해 갖추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운전할 땐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취업지원 누리집, 워크넷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구인공고 4건 중 1건은 특정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인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취업 잘 되는 자격증 20선을 뽑았습니다. 자격증 전체로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1위였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순이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으로 보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고요. 건축기사, 한식조리 기능사, 전기기사, 토목기사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만 6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재산과는 별개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도입 초기엔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오는 9월분부터 만 7세까지 적용되는데요. 다만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이미 했던 아동 중에 나이 제한으로 받지 못하다 9월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 경험이 전혀 없다면 보호자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